배틀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구인가요 그분이?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댄스 크리에이터 쿠마구요. 갑자기 저한테 배틀 신청을 거신 우리 일본 친구! 이리 와주세요. 저랑 같이 배틀을 간단하게 하러 나왔습니다. 우선 음악이 나오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배틀 신청한 건 아닌데 일단 잠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춤을 추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춤으로 말을 하면 되지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세요 빨리. 맞아요? 죄송합니다. 무리함을 용서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제가 궁금해서 위민크로의 공연이지만 어쨌든 버스킹은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한번 MC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Come on! Let's go! 배틀이라는 문화에서는 이렇게 병을 돌려서 폭풍을 통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젊은지 Ladies and gentlemen, get ready to get fucked up! Let's do it! Hey! Elemental, you know it! Let's go! Yeah! All the alcoholics, let's go! We're walking in clubs, all eyes on me, I'm going to party right through, I'm going to party right through, I'm going to party right through, We love patrol, we came to party right, We got the epic momma! Oh, I'm going to party right through! Hey, hey! Hey! Hey, hey! Okay, let's get up! We're walking in clubs! Let's go!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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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갑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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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 3, 2, 1, 4, 넥트 고맙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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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에이 여기까지 고수 보겠습니다 5신 줌을 보여주신 두 분께 승패에 상관없이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긴 할 텐데 자기 소개를 짧게 PR을 듣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여주세요 일본에서 살다운 박이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유튜브 댄스 크리스마 쿠우마라고 합니다 현재 쿠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다 쿠마 치면 제가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